좋아요, 구독 한 달에 한 번 월간 증시 현황을 체크하고 또 천만 개인 투자자 멘토의 비법 노트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국내 증시의 대부, 연불리의 초기 발동하는 시간, 염승환의 촉시간입니다. 염승환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독했던 2022년의 증시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12월 증시의 흐름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12월은 좀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산타랠리 기대감을 가지고는 계셨는데 거기 좀 못 미쳤고 방향성이 없다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네요. 시장이 크게도 밀리지 않고 위도 좀 막히면서 박스권 장세가 계속 이어졌고 특히 12월까지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고 있었는데 12월 들어서는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요즘에 반도체 실적 안 좋다고 하니까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순매도가 발목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중국 이슈가 이번 12월에 굉장히 컸던 게 지난달부터 리오프닝 기대감이 붙었는데 리오프닝까지는 좋은데 이번 달 들어와서는 분위기가 바뀐 게 코로나가 너무 확산이 되니까 치사율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맞물려 가지고 감기약을 또 판매하는 제약주들은 또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2020년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좀 느낌이 들 정도로 헬스케어의 강세가 좀 눈에 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마 이제 내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일 아마 이제 법안에 대해서 투표를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금 관련해서 좀 불확실성이 아직 있잖아요. 아직 뭔가 좀 합의가 좀 돼야 되는데 법인세나 금투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단 아직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아마 내일 조만간 처리가 된다고는 하는데 이게 좀 불확실성이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세금 이슈가 자꾸 있다 보니까 투자들이 투자를 안 한 거죠. 그래서 거래대금이 좀 극감하면서 어쨌든 12월 증시는 그냥 좀 눈치 보는 좀 답답했던 그런 장세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2월에 증시는 좀 눈치 보는 방향성이 없는 박스권 장세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지난 시간에는 연준의 피범에 따른 시장에 미칠 영향성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올해 열린 마지막 FMC에서는 다소 혼란을 주는 파월의 발언이 또 주목 대상이었습니다. 다소 우왕좌왕한 느낌도 들었는데요. 이상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말씀해주신 대로 파월이 좀 뭔가 좀 이렇게 기자회견할 때 약간 이제 말이 좀 다르더라고요. 질문 내용에 대해서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좀 답이 좀 다른 그런 모습이 좀 나왔던 것도 같고 파월 자신도 지금 상황 좀 해석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라는 압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파리장은 또 괜히 또 이런 기대감 줬다가 또 물가가 또 안 잡혀버리면 또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계속 세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표로는 좀 꺾이는 모습은 분명히 나왔거든요. 물가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꺾였는데 일단 그거랑 상관없이 고용 지표를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여전히 좀 올라가지 못하고 고용이 좀 되게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용이 너무 좋으면 임금이 올라갑니다. 그럼 임금 상승률이 높다는 건 물가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연준 의장은 지금 일단은 시장을 누르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만약에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지면 언제든지 금리 인하는 좀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달 데이터를 체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매달 한 번씩 첫 번째 금요일 날 항상 미국이 고용 데이터를 발표하거든요. 그때 이게 아이러니하지만 안 좋게 나와야 됩니다. 지표가 좋게 나오면 증시에 오히려 또 악재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다음 달 또 첫 번째 주에 있을 고용 지표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분명한 건 근데 이제 이건 맞죠. 2023년도에 내년 한 3월이 될지 5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이제 정책금리, 기준금리는 이제 인상되는 쪽으로 대부분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길었던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는데 이걸 장기간 이제 동결을 시킬지 하반기에 한 번 인하를 시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 물가만 좀 잡히면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하반기에 한 번 금리 인하도 하지 않을까 한 번 정도는 좀 가능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 상태로 가면 미국도 좀 경기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돈을 좀 풀어야 되는데 물가 때문에 못한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가셔야 된다면 좀 하반기엔 금리 인하도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연준 의장은 그걸 애써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FMC 이후에 증시에 혼란이 좀 가중된 상황 속에서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매달 데이터를 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용 지표 매달 금요일마다 나오기 때문에 좀 안 좋게 나와야 증시의 호재인 만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좀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연말 투심 상당하게 흔들린 상황인데 현 시점에서는 시장에 어떤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랠리는 좀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래도 오늘은 좀 분위기가 좋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하단은 되게 단단하니까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까지 볼 필요는 없는데 너무 또 큰 희망을 갖기는 아직은 좀 이른 상황이고 그래서 계속 그냥 좀 종목 장세 그리고 지수가 가려면 사실 이 3개 업종에 가야 돼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 3개가 움직여 가는데 지금 그러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당분간 계속 개별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진다. 그래서 지수보다는 좀 기업과 산업에 집중하시면 되겠고 어제도 보시면 갑자기 음식료주들이 한 번 급등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향후에도 이게 대응주가 아니더라도 좀 돌아가면서 좀 강세를 보이는 업종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을 좀 우리가 찾는 그런 전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지려면 이미 올라간 기업들은 또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올해 좀 주가가 안 좋았던 섹터 중에서 내년에 좀 좋아질 게 뭔가 이거를 좀 우리가 연말까지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접근 방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투자 방향성은 좀 사라지는 모습이고요. 투자자 예탁금 역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호적이지 않은 시장 환경 속에서 시작될 내년 1월의 증시. 이 성공적인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는 투자 전략 이사님과 함께 마련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연승환 이사가 선정한 월간 주식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월간 주식 키워드입니다. 1월의 주식 키워드가 공개됐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완화하면서 국내 증시에 한때 중국발 혼풍이 일기도 했죠. 중국의 위드 코로나 이슈와 일본 중앙은행이 최근 그간의 초점 금리 기조를 수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에 따른 파장과 더불어서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승환 이사가 선정한 2023년 1월의 증시 키워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투자 전략을 모색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좀 꾀했지만 숨은 확진자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 내에서 감염 공포로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셀프 봉쇄마저 또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 내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경제에 미칠 타격이 또다시 확대되지는 않을까요? 일단 이게 좀 걱정이죠. 왜냐하면 리오프닝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열었는데 너무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중국도 지금 되게 당황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면.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병상도 부족하고 우리처럼 백신이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처가 좀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또 옛날로 돌아가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풀긴 푸는데 이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하겠냐 여기에 대한 좀 의문 보도 있는 거는 같은데요. 어쨌든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좀 풀고 있는 거는 좀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각에선 어쨌든 푸는 것까지는 좋은데 치사율이 좀 너무 늘어나면 어쨌든 경제활동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 지금 베이징시를 보면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1, 2, 3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한때 확진자 수가 하루에 50만 명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도 그냥 다 물론 정부 기제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냥 일찍 들어갔거든요. 회사 업무하고 빨리 들어가고 재택근무를 하거나. 그런데 그게 이제 한 3, 4개월 지나고 나서 5월이었나요. 올해 바로 리오프닝 선언을 해버렸죠. 정부에서. 그러니까 아마 중국도 그런 식으로 갈 텐데 고비가 내년 1, 2월인 것 같아요. 또 날씨도 굉장히 춥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중국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어렵겠지만 그 고비만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한 2분기부터는 경기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쨌든 짧은 고비 한 번 정도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을 하면서 현재 또 내년 1월이 고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에 따른 또 경제 타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국은 좀 계속해서 안정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금 봉쇄를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치사율이 높아져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이건 쉽지 않고 또 중국 사람들이 이미 한 번 불만을 표출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과거로 가기는 사실상 좀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저는 계속 좀 점진적으로 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는데도 내년 1월 3일 날 중국이 공식적으로 보도한 건 아닌데요. 어제 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많이 됐죠. 이제 입국자도 격리를 해제하겠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해외에서 중국으로 들어갈 때는 일단 격리당해야 되거든요. 그럼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년 초에는 풀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은 어쨌든 치사율과 상관없이 옛날처럼 대규모 도시 하나를 또 봉쇄한다거나 그런 일은 이제 옛날 일이 됐고 어쨌든 점진적으로 풀어가되 그 속도가 좀 문제가 아니겠냐. 이걸 좀 급하게 풀어줄지 좀 천천히 풀어줄지 이 부분은 중국 정부가 선택할 문제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봉쇄 가능성 제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일단은 리오프닝은 계속해서 지속될 전망이지만 속도감이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23년 1월 3일부터 입국자 격리가 해제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또한 중국은 또 증시를 비롯해서 또 부동산 이슈와 지방정부의 부채 등 안고 있는 경제 과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년 경제 역성장의 늪에 좀 빠지게 되지는 않을까요? 일단은 내년은 근데 역성장보다는 올해가 힘들었고 올해 2분기가 제일 안 좋았어요. 그때 이제 상의시가 봉쇄 내렸을 때 거기가 바닥이고요. 4분기 한 번도 잠깐 미끄러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확진자 늘어나니까.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2분기부터는 성장률이 크게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미 GDP 성장률 목표치를 5%로 잡아놨고 일각에서 전망치가 나왔는데 내년 2분기가 6% 넘는 성장을 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2분기부터 아마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확진자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또 소비부양이 가장 큰 화두인데 이번에 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도에 가장 1순위로 꼽았던 게 소비부양. 2순위가 아마 플랫폼 규제한 거 있죠. 이거 좀 풀어주겠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메인 키워드인데 결국에 소비부양책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2년 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재난지원금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비 쿠폰도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국이 뭐라도 하겠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중국이 그동안 3년간의 부진을 딛고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중국 경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년의 정책 1순위는 또 소비부양이고 또 2순위는 플랫폼 규제 완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거대한 시장의 변화가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는 당연히 이게 굉장히 호재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3년, 2년 동안 중국은 계속 긴축하고 규제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당히 좀 위축됐고 또 요즘에 보면 중국이 그런 규제를 하니까 무역 수지 보면 중국하고 지금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한테는 되게 안 좋았고 반도체 수출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중국이 소비부양을 한다. 그런데 중국이 소비부양을 할 때 사람들이 뭘 살까? 가전이나 가구라든가 의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많이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 품목들이 그동안 거의 소비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들어가는 중간제를 한국 기업들이 또 많이 납품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반도체고 석유화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이 좋아지면 위안화가 강해지고요. 우리나라 원화가 강해지고 달러가 약해지니까 환율이 안정화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나라 자산 시장에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회복되는 게 어쨌든 좋습니다. 한국은 중국 운전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증시에는 이게 좀 버팀목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일본 통화 정책 변화입니다. 일본이 통화 정책 완화 정책을 고수하기에는 부담이 컸던 걸까요? 금리의 상단을 높였는데요.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본이 지금 흔히 YCC라고 하는데 이게 일드커브 컨트롤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런데 어려운 건 아니고 이게 수익률을 평탄화 시키는 건데 금리라는 게 오르락내려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선을 그리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 선을 그냥 이렇게 그려버리는 겁니다. 뭐냐면 일본의 국채금리를 0.25% 이상 못 오르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금리가 딱 튀면 채권을 매입해가지고 금리를 낮춰버립니다. 그런 역할을 지난 몇 년간 계속 했던 거예요. 그건 뭐죠? 금리를 억지로 낮추니까 돈이 계속 풀리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일본의 기준금리가 제로금리니까 더 못 낮추니까 시중에 채권금리라도 계속 눌러버리자. 이 정책을 구로다 총재가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0.25% 금리 상단을 0.5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갑자기 금리의 변화가 생기고 자금이 좀 이제 채권을 오히려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금리 인상 아니냐 이런 좀 시각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일본에서는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그 발표가 있고 나자마자 난리가 났죠. 일본 증시가 급락을 하고 엔화가 급등을 하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하고 한 번 이제 좀 요동을 좀 쳤는데 어쨌든 이제 일본은 좀 과거에 꾸준하게 이어졌던 이제 이런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이제 눌러주는 정책은 이제 좀 끝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이 좀 기습적으로 통화 정책 변화를 시사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보였습니다. 또 엔화가치 급등의 동조화 양상을 보였었는데 향후 이런 추세가 미칠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일본이 금리가 낮으니까 보통 이제 우리 그러잖아요. 여기가 거의 제로금리로 돈을 빌려준다고 쳐볼게요. 그럼 저희 옆 동네에는 금리가 그러니까 이자를 한 4% 줘요. 그럼 누가 봐도 여기서 빌려가지고 저기다 예금 넣으면 당연히 이제 무의험 수익을 내는데 그게 실제 가능했죠. 왜냐하면 일본에서 돈을 빌려다가 미국 국채를 사놓는 거예요. 미국 국채는 지금 3%가 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제 바뀐 거죠. 일본이 금리를 올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올라가고 미국은 이제 금리가 시중이 좀 최근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동안 여기다 투자해놓고 이제 회수하려는 욕구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자산시장에서 이걸 매각을 하고 일본으로 돈이 돌아가면 어떡하지? 이제 흔히 이거를 이제 용어로 엔케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글로벌 자산시장에 한번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그걸 우려했는데 그런데 너무 그거를 지금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는 게 이걸 올렸어도 0.5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일본은 이 이상으로 올릴 의도가 전혀 없고요. 고로다 총재의 의견에 의하면 이건 금리 인상도 아니고 그동안 너무 비정상적으로 눌렀거든요. 의도적으로. 약간의 정상화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엔케리가 돼서 뭐 자산시장이 난리가 나고 이거는 너무 앞서간 얘기니까 그래서 다시 또 시장의 안정감을 찾았거든요. 실제 그래서 너무 그 부분은 우려할 필요는 없고 이건 분명한 건 뭐냐면 이제 엔화 약세는 끝났다. 그래서 엔화가 좀 강세로 가는 흐름으로 환율 면에서는 우리나라한테 좀 긍정적이죠. 엔화가 강세로 가면 우리나라는 또 일본하고 경쟁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일부 좀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본은 좀 비정상적으로 눌렀던 금리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과정으로 좀 풀이가 되는데 일본 엔화 약세의 기조는 좀 종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본은행이 사실상 금리 인상을 선언을 한 것인데요. 일본은행의 깜짝 행보 속에서 뉴욕 증시도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기업과 증시에는 좀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될까요? 그러니까 올해 보면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죠. 그러니까 물가, 금리, 환율이거든요. 이 세 가지인데 이 셋 다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가 좀 생기는데 그중에서도 좀 가장 괴롭혔던 것 중에 하나가 킹달러죠. 달러가 너무 세 가지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화가 이제 강해지면 달러의 위세가 좀 약간 약해져요. 그러면 적어도 내년에는 킹달러 구간이 끝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한국 중시는 항상 아시겠지만 원화가 강할 때 좋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코스피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우호적이고 아까 잠깐 설명드린 대로 우리 한국의 IT, 자동차 철광 회사들은 일본과 어쨌든 경쟁을 해요. 그런데 일본이 엔화가 이렇게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국 통화가 올라갈수록 경쟁하는 국가가 더 유리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국의 수출 기업들한테도 우호적이니까 당장 이게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내년도에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면 우호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엔화가 올라가면 한국의 수출과 경쟁관계 기업들에게는 또 우호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글로벌 각국이 또 중국 옥제기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대중 반도체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앞서 또 블론버그 보도에 따르면 일본과 네덜란드가 제재에 동참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먼저 네덜란드와 일본은 지난 10월에 발표한 미국국의 규제 수준에 또 맞추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향후 양국의 중국 규제가 또 확대될 수가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네덜란드나 일본이 물론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게 당연히 그들의 입장에서는 좋죠. 당연히 왜냐하면 거기 최대 고객사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말을 안 들을 수는 없는 게 미국이 또 원천 기술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또 그런 걸 좀 규제를 걸어버리면 수출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미국이 또 세계 최대 시장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아직은 100% 확정된 건 아닌데 네덜란드나 일본의 도쿄일렉트론 이런 기업들이 아마 같이 규제에 좀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로 이 두 회사가 참여를 하게 되면 중국은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아직은 우리가 좀 더 한 두 달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또 미국의 우호적인 방향을 거두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또 YMTC와 TSMC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으로 보여지는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YMTC가 3D 랜드 시장에서 전면 좀 철수하게 되고 2D 랜드 업체로 전략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기가 된다고 해요. 미국의 제재로 중국 반도체 경쟁력이 다소 약해지게 될지 두 기업의 향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이 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다행이죠. 한국은 다행인데 중국이 YMTC가 저는 깜짝 놀란 게 애플에 이걸 납품한다 그러더라고요. 3D 랜드를. 그런데 이게 중국이 이걸 납품할 정도의 기술력이 될까요? 그럼 거의 하이닉스급으로 지금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깜짝 놀랐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제재를 하다 보니까 결국 애플이 스스로 YMTC가 안 쓴다고 해서 계약을 취소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네덜란드나 일본의 장비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첨단 반도체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도 가격이 싸니까 선택을 했지만 기술력이 또 좋아서 선택한 것도 있죠. 그런데 기술력이 점점 뒤처지면 아무리 가격이 싸도 채택 안 합니다. 그럼 점점 도태되겠죠. 그런데 YMTC는 그러기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는 애초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저가 내수 제품 위주로만 생산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점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YMTC한테는 상당한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기업의 악재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대중 반도체 규제 확대 속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의 반사 수혜는 어느 정도까지 기대를 해봐도 될지 주요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는 굉장히 호재예요. 사실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뒤에서 이게 자꾸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아까 YMTC가 낸드플래시를 하이닉스만큼 만든다. 그러면 대량으로 만드는데 가격을 또 싸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통시장이 교란돼서 디랭가에 오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국이 견제를 해주는 건 삼성하고 하이닉스한테 시간도 벌어지고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경쟁 강도 완화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부장 기업들한테도 되게 좋은 이게 반사 수혜라고 하긴 그런데 변화가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가 중국에 공장이 있어요. 중국 공장에도 장비 납품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허용은 되는데 이제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대체할 공장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럼 공장을 또 지으면 반도체 장비 소재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인 어떤 리스크 때문에 우리 한국의 반도체 장비주들한테도 상당한 좀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좀 될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 공장 만들 때 처음 들어가는 인프라 장비주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는 호재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속에서 그중에서 인프라 장비주에 대한 수대가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앞서 선정해 주신 키워드에 연승환 이사님의 또 본격적인 초기 가동할 시간인데요. 내년 1월에 시작이 화려한 시즌호탄을 쏘아올릴 업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개무연연이라고 하는데요. 개무연연의 첫 날, 첫 달 또 어떤 업종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업종이 될 수 있을지 1월의 투자 전략 전해주시죠. 1월에는 사실 가장 큰 이벤트는 CES 2023 같아요. 미국에서 가정박례회가 열리니까 거기서 어떤 제품들이 또 나오는지 보통 IT나 자율주행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로봇 얘기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삼성전자가 아마 갤럭시 S23를 2월에 내놓을 것 같은데 보통 부품이 한두 달 전에 나오니까 그래서 그때 좀 IT 부품주들도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내년에 큰 화두는 어쨌든 중국 소비입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드디어 잠에서 깰 거예요. 그래서 1, 2월 고비만 넘어가면 중국 소비에 대한 관심도가 더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된 기업들 잘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업종으로 아까 반도체 통틀어서 IT에 관련된 부품 회사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국이 소비를 늘리면 어쨌든 철강이라든가 석유학이 다 그런 소비재 쪽에 들어가는 원재로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대부분 주가들이 못 올라갔습니다. 올해 내내 너무 부진해가지고 그래서 키워드는 어쨌든 좀 오래 부진했던 섹터 중에 내년에 이런 중국 이슈로 좀 살아날 수 있는 반도체나 IT 부품 철강 석유학 한번 좀 주목을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